첫 번째 곡은 안개라는 곡입니다. 많은 분들이 오신 것도 처음이고 또 돈을 받아온 것도 처음이라 그래서 되게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. 근데 너무 못해서 다음 곡으로 만회를 해야 할 것 같아요. 이미 썼던 걸 다시 한 번 새로 탄생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명 깊습니다. 정말 소중한 사람들끼리 모아놓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. 다들 뭔가 낯설지 않고 좀 더 따뜻한 느낌이라서 지금 참 편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. 사실 오픈마이크라는 걸 제가 혼자 이렇게 해보기는 처음이에요. 그래서 대가족 분위기에서 노래를 부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듣는 것 같아요. 저는 오은영이었고요. 정말 한 번 더 관심이 가신다면 저를 많이 검색해 주시고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장소 같은 거는 딱히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. 어디서든 간에 공연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이 들어줄 수만 있는 공간이면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작은 데 와서 공연할 수 있는 문화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. 비록 재활용 센터이기는 하지만 젊은 음악 하는 친구들한테 꿈과 희망 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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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인의 그룹 우리 잘 펴줄게 have a good time have a good time